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근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후속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에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가족들 또 친척들 방문하고 만나는 그러한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복원 가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빛을 비추는 캠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나는 그냥 가서 그냥 전부 치고 설거지만 하고 온 것 같은데 아니면 친척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보고만 돌아왔는데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복원 가진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고 빛의 파수꾼이고 빛의 대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자체만으로도 가정과 가문에 이미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명절 연휴가 끝나고 명절 가문 캠프 이후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명절은 한 번입니다 그리고 잠깐입니다 그렇다면 명절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좀 이상한 그런 심리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한 방에 그리고 한 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이 사탄머리를 박살내시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로 낙심하고 왜 실망을 할까요? 한 번에 안 되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막 했는데 안 되었다고 낙심하고 힘 빠져버립니다 여기에는 벌써 내 의가 내 열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엘리아가 왜 낙심을 했을까요? 엘리아가 왜 힘이 빠졌을까요? 11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발의 거짓 선지자 450명을 혼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고 나서입니다 그 다음 날, 며칠, 한 달도 아니고 그 다음 날 바로 엘리아는 엄청난 이 상급과 명성과 칭찬이 쏟아질 것이라고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웬일입니까? 이세별 여왕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협박, 선전, 폭우를 듣고서는 엘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로뎀 나무에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열심이 앞서게 된 결과 엘리아는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탄의 속임에 완전히 넘어간 거죠 그렇다면 후속 캠프가 왜 중요합니까? 명절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가정 가문 보고만은 결국 시간표와의 싸움입니다 가정 가문 보고만은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가정 가문 보고만은 일십사 누림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가문 보고만은 단번에 단번에 되어지는 것보다는 많은 시간과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달합방에 참석하는 어떤 분이 이런 포럼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너무 믿고 꼴도 보기 싫고 같은 공간에 있는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싫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남편에 대한 눈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다라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주일 예배 드릴 때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은 강단 말씀 첫 시작할 때 목사님이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를 그대로 따라서 남편에게 하면서 말씀으로 남편을 축복하게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포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아니면 자녀? 내가 스스로 못합니다 나는 그저 마음문을 여는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그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고 섬기라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복음 때문에 영혼 살리기 위해서 서로는 다 양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가 왔을 때는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역자나 전도자가 와서 대신 복음을 선포해 주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어떤 한 중직자의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명 전도하고 교회 데려오기 위해서 최소한 몇 개월 동안 지극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교회 데려오기 전에 현장에서 수없이 만나서 복음을 얘기하고 팀사역도 하고 심지어 밥도 여러 번 사주면서 아무리 한 번 오고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도 우리는 이걸 보고 흔히 일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번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엄청 쏟아 붓는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일회성이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발을 들이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싸움과 수많은 정성과 수많은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한 영혼이 교회를 발을 내딛는 것이 한 생명이 복음으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이 그냥 한 번에 아니면 어쩌다가 그런 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한 번 교회 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뒤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치열한 영적 싸움과 중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전도한 사람과 새가족을 귀하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다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출발이 됩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에 빛을 비추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제는 후속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후속 캠프의 여정 속으로 인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빛을 비추는 캠프입니다 이번 명절에 언약 붙잡고 가서 직접 빛을 비추었다면 명절 이후에는 직접 만나고 보지 못해도 지속적으로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은 기도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 자녀의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가정 가문을 품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흑암들이 꺾이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가정 가문에는 대부분 오랫동안 뿌리 내려져 있는 흑암과 무속과 우상의 배경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한 번에 한방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흑암 무너뜨리는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강탈할 수가 없기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할 것이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야 됩니까 빛은 24 항상 지속을 의미합니다 태양빛은 24시간 365일 비춰집니다 심지어 밤에도 태양빛은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에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빛 작거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60장에는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나 한 사람이 빛을 비추었는데 이사야 60장 2절에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 60장 3절에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4절에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여 올 것이라 내 아들들, 내 딸들이 오게 될 것이다 랩런트 후대가 회복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는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이 내게로 오미라 나는 그냥 친척집에 가서 가정 가문에 가서 빛만 비추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고 2, 3, 7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와 산업 위에 보금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22절에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의 빛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빛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학계서 2장 5절에서 7절에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가정과 가문과 부모님 집과 친척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빛을 비추었다면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우상과 무속과 점술과 흑암과 모든 불신앙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진동시키는 그러한 빛의 역사를 하나님이 명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명절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정 가문을 향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빛의 캠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4를 누리는 캠프입니다 꼭 가야만이 꼭 직접 보고 만나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에는 비행기 아니면 제대로 된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거의 걸어서 아니면 말을 타고 마차 이 정도입니다 아니면 배를 타고 또 그 당시에는 인터넷 요즘같이 SNS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땅 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온 천하에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러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다 가지 못하더라도 다 직접 만나고 발로 밟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보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직일 수 있는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직접 다 가지 않고도 2, 3, 7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그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24의 축복입니다 이걸 누리는 캠프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에서 혼자 믿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거의 없다 괜찮습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노아가 혼자 산에서 배를 만들면서 이 24를 이 보좌의 축복을 혼자서 조용히 누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별로 믿음이 좋지 못했던 아내와 두 아들과 두 며느리 온 가족이 다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왜 기록이 안 돼 있을까요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두 아들과 노아의 두 며느리가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을까요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영적인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노아의 믿음 때문입니다 노아의 기도와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누리는 캠프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된 겁니다 장세기 39장에 요셉이 혼자서 조용히 이 보좌의 축복과 이 24를 조용히 누렸는데 그것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누렸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 야곱과 온 형제들 가문이 다 살게 되었고 언약 성취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끝나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과 친척들을 놓고 아침과 밤 그리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393 393이 뭡니까 바로 성삼이 하나님과 오려 그리고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 그리고 세 가지 삼시대 이 393의 축복을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리는 것이 바로 진짜 캠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똑같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지만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그렇다면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보좌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로 복음 24를 누릴 때에 가정과 가문이 반드시 복음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제자화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후대들이 2, 3, 7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나중 영광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